1,000원 승만 승만 어 정이아재님 1,000원 감사합니다 백포멀 백포멀 역시 닉네임 날게 아재감성 보소 어 근데 이집뚝북 다 좋아요 좋은거 많어 호바토티나님 1,000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님들 왜이래요 갑자기 꼬바토님꺼부터 아하하 잠깐만 그 다음에 정이아재님꺼요 기다려 왜 또 안나와 그럼 나도 그럼 나도 아 그레이 스윗 저도 좋아합니다 드라키노님 드라키노님 1,000원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팍팍 꽂아주시죠 으아아아 이겼다 처음 듣고 완전 침력이 하나 카운터 드라키노님 1대5 이거라고요? 어우 으아아아 찼다아아 너무 잘한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옛날 롤에 좋은거 많았는데 뜨거운 물 오지게 틀겠습니다 우동님 1,000원원 감사합니다 어 나 이 곡 좋아하는데 이 곡은 이 곡도 띵곡이라서 걸음 아 이카리 입대 시절 곡 1,000원원 감사합니다 제가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서 둘째주에 1위 먹은 곡이 뽀삐뽀삐였어요 아 진짜 근데 철권이라는 이 게임의 세대가 이정도 나이대구나 오늘 제가 처음으로 겪어봅니다 진짜로 그거 아실려나 1,000원원 감사합니다 자 야 이거 울대님이 오는거다 이거 야 이거 2,000년 초반이야 이거 우와 인기맛이 안녕하세요 조용기입니다 드라키노님 수견 2,000원원 감사합니다 아 아 정말 아까운 인재가 이렇게 떠나죠 각 딩곡 인정합니다 아직 운행이야 아직 정해아제님 아 들린다 천원원 감사합니다 잘못 늦힐가 아냐 들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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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기 복치님 계셨으면 앗 했을 수도 있어 이거 아 드디어 나왔네요 정의아재님 갑분싸 1000원원 감사합니다 불안한데 아 이제 종교까지 나오나요? 종교까지 입장하나요? 띵곡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띵곡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 험한 나도 써보자 치트키 1000원원 감사합니다 뭐 무적치트키야? 와 무적치트키를 여기서 써버리네 야 천년의 사랑과 어깨를 나란히 하나? 코저올라가 소리 한 번 질러봐 너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오지는구만 이거 날이 잡아라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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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낸 한 곡이 있었더니 인정! 인기곡 리스트 다 나왔거든요? 노래방 책 펴면 제일 앞에 장 있죠? 인기가요 다 나왔거든요 지금? 리얼키님 가창력 1000원원 감사합니다 소리 올려줄까? 만기칼레오 님들 던크로스 던크라이 갓딘곡 등극합니다 턱하는거겠지? 쿨스티님 갑분투수 2000원원 감사합니다 안녕 요즘 내 목도리 잊고 잘 지내더라 리모소리 지금 까먹고 살았다 지금 너네 꼭 그랬어야만 했냐? 너네 그러면 안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잘 들으셔야되요 잘 들으셔야되요 잘 들으셔야되요 야야야야 왜 굴려 맞지? 내맞춤치? 아잉 김스티님 갑분퇴길 2000원원 감사합니다 양자택이 흘릴때도 있다는걸 채우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내 손발 리트키의 발사를 허가한다 우동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리트키가 뭐지?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 아아 리쌍인가요 아직도 채트키가 남았다고? 많다 어? 또 알람 안뜬다 정이야제님 6시 24분에 함 1000원원 감사합니다 지금 32분 8분 밀리고있죠 아직도 콜유저라 항상 미안해야죠 하하하하하하 그냥 끝내자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아주 좋은 팔로우였어요 하하 드디어 끝났다 님들 오늘 사실 저는 따지고보면 아무것도 안했어요 사랑의 천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제가 도라에몽 했을때보다 더 끌었거든요 오늘? 자 오늘 이거 투명하게 갑니다 평소에 님들 궁금하셨을거에요 도대체 이렇게 돈에 막 계속 올라오면 스트리머들 얼마나 버는가 궁금했을텐데 오늘 얼추 시간 보시고 이정도 동안 쉬지않고 1000원씩 받으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회식하면서 님들이 얼마나 뿌려댔는지 잘 보세요 오늘 총 375번의 후원이 들어왔구요 님들 오늘 회식으로 이만큼 썼어요 적당히 오자 고맙죠 여러분들 일해주시는거 고마운데 야 아까전에 새벽에 시작했을때 새벽 4시쯤이었나 그때 데스 끝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4시간 회식까지였거든요 4시간 회식까지였어 님들이 얼마나 이제 취한거 취기 딱 깨시면 와 나 망했구나 반성들 하세요 오늘 반성들 하세요 2천원원 감사합니다 2천원원 감사합니다 화장실좀 다녀올게요 도료 신선을 흠 어 어 이거 저 스킵한거 아님 진짜로 여기서 클링 끝난거에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 여기서 끝난거임 다시 틀어드릴께요 진짜로 여기서 또 잘리면 내가 스킵한거 아닙니다 진짜로 스킵한거 아니에요 진짜 아님 잘 봐 나 마우스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세요 나 스킵한 거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틀릴 때도 있다는 걸 시발 나오네